오늘은 딴 길로 가 보겠습니다. 약 300m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 민식인은 한번 가봅시다. 잠시 후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엄청 높이 해놨어. 이런것때문에 불편하네. 복잡해서 장미꽃이 말라죽은것도 있네요. 장미꽃이 말라죽은것도 있네요. 장미꽃이 무신했겠어요. 장미꽃과곳 reflection 무꽃이 무조같은것 rested. 즈에 좁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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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좁쎄 아 여기 또 이렇게 세워놓은 새끼는 또 뭐냐 이런 또 약 500m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또 뭡니까 이런 못새끼는 약 400m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디 공사하나 두드러불러 전동망치 때리는 소리가 납니다 아 여기 있구나 재개발하는데 여기도 참 재개발 아이고 문제 많다 원단에 낙상 아리마스요 빠른게 이쪽이 훨씬 빠르다 그쪽으로 복잡한 대로 안다니니까 민식이전이 문제 약 300m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저는 민식이전이 문제에요 여기도 이쪽으로 다니는게 낫다 사나타를 막 패는 개뼉다구가 있습니다 현대자정차가 파업을 한다고 하죠 파업하는거 찍은걸 보니까 거기다 간판에다 멋있게 샀다 찔긴놈이 이긴다 찔긴놈이 승리한다 찔긴놈이 술집이 초야 설화 진주 석류 고가로 술집이 눈두드리면 열어주는 집 이상한 집이다 이상한 술집 옛날엔 저런게 많았었는데 요즘도 저게 있네 아참 아우 살다살다 잠시후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미래를 가려고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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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에서 가겠습니다. 좌회전에서 가겠습니다. 좌회전에서 가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아, 아침부터 푹푹 낀다.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김성 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 500m 앞 교통정보수직구간입니다.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공원에서. 약 500m 앞 교통정보수직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교통정보수직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교통정보수직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교통정보수직구간입니다. 수박이 참수깔비 녹두삼계탕개시 황칠과 닭발을 24시간으로는 진한 육수ruk 됩니다. 황칠삼계탕 갈비탕 하반기 잡아먹고 돼지고기 국세손만두 6천원 점심특성 갈비탕 8천원 소주 3천원 맥주 3천원 이야 소주 3천원 맥주 3천원 착한 가격입니다 한 번 와서 먹어주고 싶다 소주 3맥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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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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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보고 마켓 장보고 마켓 장보고 마켓 장보고 마켓 장보고 마켓 여기 장보고 마켓 있습니다 오른쪽에 싸게 파는데 물론 오른쪽에 장보고 마켓 있습니다 장보고 마켓 하늘 이쁘다 샤파란게 장보고 마켓 와우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